슬랙에서 바이브 코딩 할 수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오늘은 슬랙에서 바이브 코딩 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랙에서 바이브 코딩을 하는 건 커서와 연동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커서의 백그라운드 에이전트라는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말 그대로 커서 앱 뒤에서 동작하는 백그라운드에서 동작하는 방식입니다 이 에이전트를 동작시켜주면 이 기능을 토대로 슬랙, 깃업, 커서를 연동해서 바이브 코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커서 앱에서 백그라운드 에이전트를 활성화하고요 웹에 있는 커서 대시보드로 가서 우리가 활성화한 백그라운드 에이전트에 활성화된 상태를 확인하고 슬랙 그리고 깃업과 연동을 합니다 원하는 저장소를 활성화해서 설정을 해두면 준비는 끝이 납니다 이제 서비스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그 저장소에 저장되어 있는 코드를 베이스로 내 질문에 답해달라고 말을 하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에 잘 쓸 수 있더라고요 어떤 상세 페이지로 가려면 어떤 URL로 접근해야 되나요? 라고 커서에게 물어보면 커서가 잘 알려줍니다 저희가 엔드포인트를 다 관리하고 있는 코드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서비스를 구현하다 보면 이벤트를 많이 심잖아요 어떤 기능들이 어떻게 동작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럼 그 로그가 존재하는 곳, 그 로그가 어떤 식으로 저장되고 있는지 어떤 이름으로 로그를 맵핑해뒀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아닌 분들이 서비스 분석을 위해서 이 페이지에 어떤 로그가 심겨 있는지 그리고 이 페이지에 그 로그가 제대로 심겨 있는지 궁금해요 라고 물어보시면 코드를 직접 들여다보지 말고 바로 커서를 호출해서 슬랙에서 이 사람의 질문에 답변해줘 라고 부탁을 하면 이벤트 로그를 분석해서 정상적으로 로그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이름으로 로그가 작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줍니다 실제로 바이브 코딩도 가능합니다 제가 간단한 지도 기반 앱을 만들어둔 게 있는데요 현재 위치가 아닌 경우는 위도경도를 직접 입력해서 그 지역을 검색하도록 해뒀어요 되게 귀찮잖아요 그래서 도로명 주소를 입력하면 위도경도를 조회해서 그걸로 특정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기능을 고도화하고 싶었습니다 이 고도화하는 걸 커서에게 맡겨봤어요 지금 내 서비스는 위도경도를 베이스로 동작하고 있는데 이 위도경도로 입력하지 않아도 할 수 있도록 구현해줘 이렇게 부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실제로 카카오 API를 이용해서 코드 작성까지 끝낸 다음 브랜치를 따서 PR을 하나 올려주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PR을 검토해서 어? 동작할 것 같으면 어프로브하고 머지 하는 거죠 하다 보면 이게 완벽하게 커서가 짜둔 코드만으로 마무리 지울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백그라운드 에이전트가 동작해서 만들어둔 코드를 로컬에서 확인해봐야 할 필요도 있죠 그래서 그 맥락을 그대로 커서로 이얼 수 있는 기능 또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커서 뒤에서 동작하던 이 커서 맥락 저와 대화했던 이 컨텍스트를 그대로 아이디로 옮겨 올 수 있는 기능 또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이렇게 슬랙에서 바이브 코딩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제한적인 경우에서 가능한 것이 사실이지만 아주 간단한 로직 변경 정도는 슬랙을 통한 커서 호출로 끝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슬랙에서 커서를 활용해서 바이브 코딩하는 법을 소개해드렸어요 여러분도 직접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 만약에 직접 하시다가 어려운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같이 문제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주온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시고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